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하이 애니안 덩커스 머령 추적을 강세게 하려니까 뭔가 막 생각나는 제스처도 없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모니터링 보니까 잘 나왔다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나올 거 같아요 멤버들이 너무 이쁜게 나와서 지금 기대 중 ativa listed 스타러시스 꼼고 atm 음복 수을 끝났던 ANDREW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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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유니커즈에 맞췄어 또 이렇게 갑자기 망해지가 돼버렸네 처음에 이렇게 찍었을 때 그리고 오늘 피아리가 빡빡 아니 이거 다 똑같으신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희의 실제 키가 둘이 약간 났다? 둘이 약간 났다? 귀엽다고 귀엽다는 말이지? 귀엽다 귀여워 진짜 팬테도 되고 다들 뭔가 오늘 딱 슈퍼스도 다할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무대인가? 저도 굉장히 슈퍼스도 다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저희가 많은 큰 슈퍼를 하고 싶어서 근데 오늘 이 스마일 처음 찍어보는 느낌인가요? 아니요 이거 처음에 감당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저 땀 났어요 사실은 인증에 시급한다고 진짜 재밌는 거예요 작년이 하면서 제가 키가 주라고 하면서 저는 너무 어려워하고 그때 같이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드세요? 다들 모르겠어요? 오늘 킹을 주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맞아 맞아 근데 근데 킹을 주니까 귀엽던 거거든요 그렇게는 오늘 제일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킹은 과장님이 이렇게 좋은 변화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말해주세요 색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안녕 아 저거 아 저거 저는 jem을 그래서 허버를 주기 위해 많이 엮으셨거든요 좀 전에 힘을 들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런 느낌이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세게 세리박씨 저는 다양한 일단 체보랑 점점을 원하셔서 더 어울려던 자만히만 있으면 힘들었습니다. 몸은 힘을 풀어야 하는데 눈은 힘을 줘야 하니까 또 이런 느낌? 이렇게 여기 튼튼하게 처음으로 처음으로 우리 셋의 조합 큐티클로버에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안녕! I used to dream every night, but now I never dream at all. I hope the best cause I'm living every time I'm home. I used to take a win a game because my mom is not a playable between four times or three times. It's not a dress. Just a little dress. I used to make it, but now I used to make it. Let's get away from me. Let's pray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s a lot. I used to fight. Smoothie to come back and work Nike. Two people love the day. 저희는 팀과 같이 찍어봤는데요 뭔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둘, 넷, 셋! 맞아요! 라고 했는데 지금 구원이 궁금하시다면 팀 브라본을 꼭 좀 봐주세요! 안녕! 안녕! 그냥 보내주세요!